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롯도 황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가온차트 28주차 소셜차트에서 남자 솔로 가수 1위를 기록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는데요. 가온 소셜차트 공개된 순위에 따르면 임영웅은 주간랭킹 전체 5위에 이름을 올렸고 남자 솔로 가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수 15억 4천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또 최근 소풍 같은 인생, 남자의 인생 커버곡이 4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콘서트 영상은 9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임태경과의 듀엣, 잊혀진 계절 무대 영상은 1,100만 뷰를 기록해 또 한 번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